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한국 새해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성득도 반수 펴고 상태만이 상상도이니 룩도안. 다녀 반수어 워이 때 상태만이. 두안 시 룩도안. 또 번대. 새해 상태만이. 복숨 낭만이 지란 받으세요 성득도. 사은 날 상태만이 모어 워이 했어요 반수어. 반장님 대게 가서 떡국도 먹고, 육 놀이도 했어요. 반장님 대게 가서 떡국 맞고, 육 놀이도 했어요. 큰일만이ام 떡국態. 할렐루ichi. 반장님 대게 가서 떡국 또 먹고, 육 놀이도 했어요 반영. 맛있었어요 반영. 재미있었겠어요, 세 베똥 했어요. 구의 잡아람 나, 다 미인 반트와 방금 상태만이 다이럭디. 재미있었겠어요, 구의 잡아람 세 베똥 했어요. 반트. 내 한 복은 입고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똥 또 받았어요. 내 한 복은 입고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똥 또 받았어요. 내 한 복은 입고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똥 또 받았어요. 세 베똥 하는 법을 아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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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창님 한테 베똥 했어요. 네, 반창님 한테 베똥 했어요. 바트 킹용반이 연필 룩 미카 목. 네, 바트 자. 반창님 로봇티엔드 공미카. 한테 비 베똥 했어요. 바트 킹용반이 연필 룩 미카 목.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똥 많이 받았어요. 도안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선아래 뭐 했어요. 반창님 댁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 또 했어요. 재미 있었겠어요. 세 베똥 했어요. 네, 한복은 입고 세 베똥 했어요. 세 베돈 또 받았어요. 세 베똥 하는 법을 알아요. 네, 반창님 한테 배웠어요. 네, 잘 컸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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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 만나요.